1위. 2위. 2위. 3위. 3위. 1위. 3위. 2위. 3위. 2위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되죠? 개인 점수를 합산해서 못 받았다고. 그러면 팀 점수에 3명의 개인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. 그러면 팀 점수가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점수 합산으로 승부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동점이면 어떡하죠? 먼저 이번에도 배고픈 형제들 개인 점수 합산. 552점입니다. 확성기 팀 개인 점수 합산은 555점입니다. 5점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게 윤서군이 탈락 후보가 됐지만 윤서군 정말 잘했어요. 정말 잘했어요. 제가 정말 약자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. 젖 잘 싸. 젖지만 잘 싸웠어요. 최고였어요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두 팀 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글색 받았어. 이리 와. 들어가자. 이리 와. 편의점이 ligtu고,